사랑이 엄마이자 카리스마 모델 야노시오의 화보처럼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엄마와 모델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야노시오. 그녀의 화보처럼 현장이 공개됐는데요. 사랑이와 함께할 때 편안함은 얻으러 가고 단심의 시선에 집중시키는 카리스마 시오만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때론 모던하게 때론 우아하게 때론 시크하게 카메라를 응시하는 야노시오. 천의 얼굴을 가진 그녀의 화보는 한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엄마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진 그녀의 몸매는 항상 눈길을 사로잡고 있죠.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사랑이와의 시간을 챙기는 멋진 엄마 야노시오. 최근 부쩍 늘어난 한국어 실력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죠. 야노시오의 끝없는 변신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